1. 글자 먹방 2. 글자 먹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자 먹방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4개를 뽑아서 음식 하나, 행동 하나를 뽑았잖아요. 오늘도 동일하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행동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비밀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비밀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는 게 잘 좋아 생거들 잘 좋아 쉿 비밀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4개 단어 뽑아주세요. 기억! 근데 그게 말해도 돼요? 듣고 있는데? 바보 아니야? 오케이 두 번째 단어 맞으라. 두 번째 디귿! 바보야 너? 말하지 말라고 제가 말했고요. 자, 문자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문자는? 아, 나는 상대의 음식을 땡땡한다. 바보야. 오케이. 아, 맞다. 나 여기 왜 들어온 거야? 저 여기 왜 들어왔어? 이럴 거면 여기서 해! 4개의 초성으로 음식 하나, 행동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 저거 벌써 다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순서대로 할게요. 벌써? 뻥치지 마요. 아까 상대의 음식이 뭐 뭐 한다 했잖아요. 나는 응응응 이러고 있을 때 안 좋거든요. 상대의 음식이 뭐 하는 거거든요. 다 알거든요. 두 사람 놈은 바보 아니야? 갑니다. 두 번째 문자. 응? 두 번째 문자. 응? 다음은 이거. 바로 뽑으세요. 오케이! 어우, 진짜 어렵네? 빨리 해. 어, 이것도 되잖아. 아, 요새 너무 고기류를 많이 먹어서 여기 좀 땡기네요, 오늘. 아, 집중이 안 되잖아요. 너 지졌다, 이걸로 해야겠다. 넌 지졌어, 진짜로. 넌. 네. 우리 서희 사이좋게 먹읍시다. 그럴까? 더 쓰지 말고? 기동 씨의 음식입니다. 뭐냐? 귀동입니다. 귀동? 귀동? 귀딕이에요, 저. 당신 뭔데요? 저요? 자, 저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차 써요. 저 안 먹어요.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저는 초밥입니다. 와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씁니다. 아니요? 엄청난다니까요, 이거, 이거.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쓰는 수가 있어요. 둘 다 쓴 거 둘 다 못 먹겠네. 그럼 좀 먹읍시다. 네. 더 배고픈 처지에. 오케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야, 야. 천천히 먹어. 야, 쓴다. 천천히 먹어. 나 한 입 먹을 때 한 입 같이 먹어. 알았어. 천천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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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징그러워. 근데 간과하신 게 있는데 이 정도면 범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건 절대 안 들어가. 미친놈. 이걸 다 먹었어 미친놈이야. 아니 저게 왜 들어가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흐흐흐 흐흐흐흐. -자 씹. 이제, 선수는 나는 상대의 음식을 몇 개 간다. 아 불규동이라고 한 번 들고 오셨어요? 어 잠깐만. 아 참 또 너무 많이 넣는다. 아 아 참 완전 불맛규동 해가지고 내가 밀어주게.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규동이 너무 싱겁더라고. 아 정신 승리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한 번만 시원하게 먹어볼게. 간이 뒤새우고 살짝. 그냥 딱! 매콤 주둥! 말 말 말 이어서 하세요. 1라운드 초밥은 초밥은 근데 원래 뭉쳐서 먹는 거예요. 저는 뭐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아... 말 못하겠지. 하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일어나면 또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자... 아, 씨... 엉 쌍기역 쌍기역 수고염. 자, 갑니다. 어... 일단 뭐 다 생각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띄역띄역 비읍 찌읗 이런 거 나왔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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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흨 만나 binge 잠도 저깄다고 와. 신난 university 앙 장 HC 가 여기에다, 가! 으흐흐 Phoenix tyle 갑니다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네 진짜로? 아 뭐야 이건 음식 하나만 행동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재혈씨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번엔 당신을 공격하는 게 없어요 왜 자꾸 서른스럽게 귀여워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음식에다 뭐 하지 마시고 네? 네 알겠어요 오케이 간다 저는 참 오늘 먹겠습니다 갑시다 자 어디 가시죠? 재혈씨 가는 데로 일단 가시죠 저는 음식 그거예요 참치 진짜로? 참치 말 잘 들어 한입 드실 거예요? 그거 뭐냐고요 저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 건데 왜 자꾸 신경 써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물을 좀 좀 그물 줄 알아 감사합니다 이거 소고기 아니냐? 한입 부 한입 부 안 주면 너 치맥이 당할 거 같아 아니 그런 식으로 오늘 주고 싶겠냐? 알았어 아니 나한테 알락망구를 떼야 내가 주고 싶지 어 알았어 할 수 있어 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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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마 오 근데 공격하는 거야? 어 써 어 써 내 음식에 초코한다 초코한다가 어딨어요? 아까 전에 다 쿠폰 받은 얘기였어 초장이 아니고 이제 초코장이라서 너 진짜 너 벌 받아 벌 안 받아 내 음식에 뭐 할 거야? 야 너무 많이 찍었다 근데 그거 덜어라 아니야 야 왜 그래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줄 몰랐는데 야 이거 봐 너 진짜 나쁜 아니다 야 이거 같이 먹을라고 단어가 안 나와서 이렇게 같이 했거든? 자 같이 드세요 초코를 많이 찍었네요 이거 심하단 말이야 이거 역대급이다 또다거 먹어볼게요 괜찮아 상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 오우 진짜 역대급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먹어요? 둘 다 안 먹어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막 먹어요 저한테 반납하시는 거예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 마지막 처음 만도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페어플레이 좀 해요 오케이 마지막 페어플레이 오케이 하나 이거 ㄱ ㄱ ㄷ ㄱ ㄱ 상대방은 네 이렇게 할게요 제가 구경하고요 저는 저는 음 못 놓고 저는 아니 탁 퍱 퍱 슈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응 뽑아주시길래? 첫 번째 ㄹ ㄴ ㄹ ㄹ ㄹ ㄹ 이거 돼요? 아 한 게 없어요? 만드실 수 있으면 일단 이거 입고 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잖아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게 좋아가지고 네 그러면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정했어요? 네 이번엔 기둥실 먼저 가시죠 아 싫어요? 누구 먼저 가는 게 재밌어요? 자 저는 이거거든요 바나나를 먹는다고? 네 저는 다이어트 해가지고 바나나를 먹기로 했거든요 바나나를 먹기로 했거든요 바나나를 한 거예요? 네 비음, 비음, 비음 네 잠깐 차시 아 구경하기 안기로 했잖아 자 공기동실 찬스는 상대방은 자신의 음식을 구경한다 자 구경쇼 시작 와 바나나네 와 근데 데미지가 좀 적네요 바나나여가지고 약간 계획이 망한 거 같은데? 와 저 죄송한데 와 답 나왔어요 상대방은 자신의 음식을 안 먹는다 답 나왔다 와 야 우리 오늘 먹방인데 뭐 먹자 서로 이게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거 같아 네가 먼저 했다 와 야 안 먹는다를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뭘 네가 먼저 했다 자 저희 테이블에다가 내려놓고 공격적으로 구경할게요 네 구경 시작하세요 구경했고요 기동 씨의 컵닭 나가겠습니다 컵닭이에요? 네 컵닭 합시다 자 지금부터 기동 씨가 컵닭을 구매해서 먹기 전까지 미션을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쉬운데? 무슨 미션인데 그 미션에 당하지 않으면 돼요 시작 응? 안 당해? 뭔데? 내가 막 갈라니까 해줄게 어? 아니야 말해줘 아니야 상대방의 음식을 깐다냐 혹시? 나 이제 한 끼 먹자 먹게 해줘 한번만 어? 어 너가 안 당하면 먹겠지 아니 에 networks 나 어? 어딨어요? 나는 상대가 쫄면 음식을 가져온다 쫄이 나와가지고 딱 공정인지 제가 먹을게요 딱 아 뭐야? 뭐 먹을 거야? 나 뭐 먹을 거냐고? 신입을 갑시다 치즈 쇼핑 할 거니? 네 네 오늘 뭐 먹었어요 그러면? 매운 거 교동 한 숟가락 끝이네요 근데 제 그게 있어요? 제 탓이에요 나도 분명히 계속 깼고 널 못 먹게 하려고 했고 아 민호 안녕하세요 아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치즈를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이야 지들끼리 국출장국출 잘 지내는구나 아 배가 쏙 들어왔어 지금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왜 쪼라 야 이거 개새끼야 이거 한 번 안 쪼라봐 안 쪼라봐 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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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쪼라 이거 안 쪼면 좋게 안 쪼라 안 쪼라 안 쪼라 안 쪼라 안 쪼라